변절자 음 미클 히트하고 플러스 8이라구요 6이 아니었습니다 변절자가 여기서 왜 나와 그것도 동단으로 아니 너희 사본은 죽었어 이제 없다고 발목 툭툭 하단 카운터 좋았구요 슈 돌 원 원 투 따닥 따닥 툭툭 하단 톡톡톡 빰 빰 빰 안 되네 슈 돌 로 아니야 투 스피닝 무엇 양잡기 그걸 푸냐 이 괴물아 노우 아 아아 아니야 으으으 변절자 헬로우 TK 어바인드 원 아니야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못해 겟 투 셋 요거 확정 으하 다행이죠 자 슬카이 앉을 줄 알았다 이 변절자야 끼 끼 끼 끼 끼 너희 사본은 죽었어 이제 없다고 에이앙 실패 짠손 미클 발목 이렇게 되는거죠 방금 레아 썼어 흫 빰 빠밤 안되네 원 아니야 이제 킥임 안돼 로하 투 빰 화 이런 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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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횡견제는 오룬플라로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빠밤 로하 캑터스 나이스 발목 왼잡 반응 못했었어 왜해줘 짠손 이런 포스리가 확정 샤프 투 팝 아니야 원 나이스 톡 슈 돌 아니야 으 망할뻔 짠손 쓰면 죽었죠 아니야 바주카 왜 한나감 으하 죽나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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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엔 이릅니다 죽고 오 이런 이런 하단 좌스카 짠손 로하 캑터스 좋아요 그래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피해 이 변절자야 너희 사부는 이제 죽었어 없다고 나이스 좋아 요 으하 굿바이 저리가 저리가 이 변절자 하지만 동단이니까 리벤지는 해야되죠 우리 변절자 손이 다 나왔나보네요 그거 테스트하는 방식이 잘못됐었습니다 오름플라즈마는 초스카이로 할게 아니고 밝기랑 로하이 요거 두가지로 로만 해도 충분했었을 것 같습니다 미클리트시 절판이에요 변절자 키런 아니야 밟고 안되네 아니야 슈 돌 왜 안나감 나이스 좋아요 밟고 슈 돌 망했어요 아 횡캠 횡플했는데 오케이 셋업은 반식이라 견제해주죠 방법도 틀리는 물계급 클라스 아니다이 광개미니마 엎어 아니야 도끼 쐈어 죄송합니다 딴손 슈 죄송합니다 변절자야 이러지마 그냥 죽어 너희 사부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아닌가 아니야 하하하하 죽고 거기서 횡신할 시간이 있나 어 오다세 밟기는 맥센세가 쓰면 왜 길어보이죠 그 왜 길어보이는거냐면요 그 어 아니야 나이스 대시 밟기해서 그런거에요 발목 따닥 툭 슈 돌 굿바이 변절자 궁디 팡팡 예아 예아 계속 대시 밟기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는거에요 헤 헤이 밟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캑터스 좋아요 원투 아니야 딴손 푸싱 슛 돌 안되고 괄잎 아니이이이이이트 그게 왜그렇게되 죄송 함께 Mean 오환 흠 horrleş 윷 헐 하! 꽝! 나이스! 하단! 아니 그걸 어떻게 막지? 나이스! 땡! 이 변절자, 못된 변절자 로하 투! 밟고! 나이스! 명치의 분과님 어서오세요! 어? 웬허퍼, 웬허퍼, 안되네 짠손! 그렇지! 발동 안되거든! 끼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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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변절자 같으니 오늘 방송 시작이 좀 늦었죠. 오늘 진짜 고생 많이 였습니다. 매크로야 그 어저께 제가 히팅컵 완성을 개돼지라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개돼지가 될 뻔 했었기 때문에 나이스! A양 안되고 샤스카 E 톡! 원투 빰! 안되거든 네네 짠손 짠 손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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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오늘 이대로 푸진 가시나연 변절자 지금 궁디팡팡 해주고 있는거 안보이십니까? 오사관님 어서오세요 원투 아니 왜? 원투 하단 톡 슈 돌 짠손 프 이잇 원투 풀 샤프 샤스카 원투 풀 빼밤 안돼 안돼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안돼 짠손 뭔지 몰라도 아무..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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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못된 변절자 같은리라고 푸하! 횡어퍼! 1, 2 아니야! 난 손 딜옵션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고요 1 헐! 왜 안 다음? 로하 플렉터스 좋아요 띵 앉아! 앉지 않네 왜조 빠밤 빠밤 굿바이 압박 들어올 땐 그냥 횡어퍼 쓰시면 돼요 반시계 횡어퍼 물론이아 화랑은 평소에 시계방향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왜조 딴손 아니야 아니야 이 벤절자야 로하 투 빠밤 이야 안되네 원 원 투 빠밤 삐 안되고 은하누리님 어서오세요 양잡기 짜잔 웨이브 뻥발 끝 아니야 아니야 짠손 짠손 죽고 아니 아까 그냥 그대로 죽 아니야 나이스 1타가 막혔다면 참 더 좋았겠지만요 슬프네요 우리 변절자 궁디 팡팡 해주러 가는 길 로하 캡터스 좋아요 밟기 안되네 노우 뭐하실라고 발목 굿바이 아 똥냥님 어서오세요 어 흠흠흠흠흠 방금 적이 쓴 적이 아닙니다 변절자에요 이번 화랑 역대급 사기인가요 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역대급 사기에요 안그래도 세븐 들어오면서 엄청 사기가 됐었는데 더 사기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그래요 어 소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짠손 원투풀 슈 아니야 슈 덜 변절자에게 카운터로 산물해 대단하다 드리고요 빠밤 빠밤 에이앙 미안 캡터스 아니야 미안 짠손 썼는데 왜? 왜왜왜? 짠손이 왜 못피했지 늦게 썼나 재차기 좌스카이 화랑힌들끼리의 그런 습관 같은거에요 게 투 샌미슈 빰 로하 투 발목 아니야 아 다행 으으 늦었어 딴손 오르너퍼 백 대시 오르너퍼 끽끽끽끽끽끽 빠밤 낮은 벽광 좌스카이 예아 자아 호밍기 나이스 끝 그바이 헬로 마 칼도나 겟 투 샌미슈 오우 나이스 등짝이 붕권이란다 뭐하는거 아니 왜 어퍼 아아 좋았다 카운터 잘 찾구요 벽에 닿나요 낮은 벽광 아니군요 죽고 오우 이런 겟 투 샌미슈 에이앙 오른잡기 짜잔 짠손 이런 하단 차 스카 이 캑터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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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어떻게 막아 이 변절자 주제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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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 잠깐만 침착해봐 헐 헐 아니 왜 투 잽 왜 안나가 아니 칫 변절자 주제에 제법이군요 짬뽕 중 8 ... 백 대 Wing 14 4 좋았다 화아 로아 로아 캑터스 좋아요 벽광 로아 odka price Pal 좋아 간다 핏살기 같은 거 없습니다. 그런 게 있을 리가요. 그냥 누가 더 니가 와를 잘하느냐의 문제인 거죠. 아니 왜? 왜 안됨? 캡터스? 자식하이! 화랑 유저들 슬광 같은 거예요. 쇼돌! 짜잔! 당신 위에 준비되어 있었던 쇼돌입니다. 뭐하는 거? 개 이득은 아니군요. 꽝! 이럽션! 노우! 로화 따닥! 안되네. 발목! 발목! 투! 노우! 우우! 짬발! 아니 콤보 한번 넣었을 뿐인데 왜 죽어가시죠? 그냥 슈털 보고 앉으면 사람 아닙니다. 핏살기 같은 거 없습니다. 저는 없어요. 다른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. 적어도 전 없어요. 화이트! 원! 원! 포! 백 대시! 어퍼! 안되고 나는 왜 백 대시가 느린가? 나이스! 좋았다. 그냥 뻘하게 있다가 잘 썼죠? 재벽광! 아프게! 더 아프게! 발목! 굿바이! 라운드 투! 에잇! 하! 호! 하! 히! 하! 조송! 짠손! 에이앙? 안되네. 슈... 이런! 그거 반칙이! 변절자야! 아니 어디서 그렇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켈투에게 배웠나요? 켁터스 좋아요. 슈 돌! 원 투 풀! 빠밤! 빠밤! 안되네. 외너퍼! 이런! 그걸 왜... 못 끝냈죠? 로하 투 슈 돌! 원 원! 포! 풀! 푸싱! 아! 카운트였는데. 축 때문에 안맞았죠? 어퍼! 행견제는 어퍼로 하는 겁니다. 아니! 아니! 짠손! 죄송합니다. 변절자 잠깐만! 잠깐만! 아니 아니 형님! 형님! 아니 물... 아니! 그게 내가 아까 쓰려던게 이거였거든. 거기서 에어팡이 왜 나왔냐? 진짜. 얘도 진짜 저세상심리 달인이라니까. 짠손! 양잡기! 짜잔! 아니 그걸 어떻게 해? 아우 잘 풀어주고. 슈욱! 돌! 변절자에게 개손해를 안겨드릴 뻔 했습니다만 실패! 원 투 따닥! 아니 그걸 어떻게 해? 왜 나는 오른손을 풀었나. 빰! 아니야! 아니야! 에어레이드 2타! 로하 2! 발목! 안되네. 아니에요! 이게 변절차야! 아 이런. 짠. 짠. 아까 끝냈어야 됐는데. 화랑 레아 보고 왼플라. 아 그렇죠. 생플라 하면 되는데 앉는 자세여서 생플라가 안잡히죠. 그리고 그럴 깡이 없습니다. 저에게는. 저에게 그럴 깡이 있었으면은 음. 이렇게. 비참하게 살고 있진 않겠죠. 음. 비참하다. 기보다는. 좀 공금을 많이 받았다. 쨔차기. 아닛! 아닛! 카운터죠. 원 투 따닥! 아니. 미안. 변절차. 잠깐만. 캑터스 좋아요. 벽방. 아니군요. 아니야. 다행. 에어레이드 2타로 마무리! 아니! 약사에서 내 떨어졌습니다. 슬프게도 말이에요. 그거 동일형 패턴이잖어! 치사하게. 원 투. 아니야. 원. 슈. 따닥 따닥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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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아니. 미안. 변절차. 내가 잘못했다. 나이스. 이거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. 아닙니다. 빠밤. 빠밤. 밝기! 굿바이. 아니 저 상태였어. 앉는 상태인데. 거기서 레드를 어떻게 쓰지? 역시 변절자인가. 노우. 나이스. 벽으로. 벽으로. 나이스. 잘 낚았는데요. 잘 낚았었습니다만. 아니었다고 한다. 짠손. 이런. 캑터스. 톡. 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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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생. 캑터스. 변절자. 레파토리. 네. 남이 만든 패턴이 제일 좋은 패턴이에요. 약사. 이젠 아니야. 화랑이의 파워크래쉬 기술이 많나요? 네.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. 아마 전 캐릭 중에서 최다일걸요? 백테시워퍼. 좋았구요. 우리 변절자 궁디 팡팡하러 가는 중. 빠밤. 실패. 벽걸이 왜 잘못 잼나? 똑바로 서라 이 매크로야. 캑터스. 아니 그걸 어떻게 막어. 원트. 플라지. 끼. 짠손. 백테시. 버퍼. 왜 안나감. 아니야. 아니 왜 방금 확정이었던 것 같은데요? 저 선생님. 굿바이. 그건 너무 뻔했다. 아 그래요? 나가요 그냥? 슈 돌. 바주카 쓰시다가 턱 돌아가시는 우리 편절자. 겟 투 셋. 미 슈. 로하 투. 호밍기. 로 메모리. 원 투. 풀 투. 슈. 돌.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는 슈 돌이잖아. 밟고. 밟고. 어퍼가 확정.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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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. 아니. 짠손. 죄송. 고파이. Va goes. 콩디 팡팡! 예에에에에. 던 들 자를 잘 못 잘러 가고 있어. 음 알겠습니다. 에디는 Red가 5개죠. 파워크래쉬는 그렇게 많이 없을걸요 허랑이 아마 최달이지 않을까요? 아닌가? 모르겠네 다시 약사 가시죠 아니 아니 왜 왜 왜 파워크래쉬 왜 왜 어디로 사라진 빰빰 카운터 좋았구요 카운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는 보람이 있네 이런 1,2 로하,2 플라 찍기는 시도는 좋았는데 가드 로하 굿바이 에쿠레아식 엔딩 시작인가 아니다 이 읏사나야 하스윈사 내꺼자노 포스리 실패 다행이죠 포 원투 나이스 아니야 개다리부터 콤보 시작해야지 매크로야 이제 좀 잘하자 으응 아니야 오른 잡기 로하,2 포 포 톡,톡,토둑,토둑 이런 매허,퍼 이런 원투 딜레이,비드 끝 오케이 2에 걸렸네요 음 아니야 거기서 왜 앉아 아니 왜 어디보니 파랑아 좀 똑바로 서라 나이스 슈 더 홀 좋았구요 엘켄 엘켄 플래싱 크레센트 실패 샤프 차스카 투풀 아니야 아니야 원투풀포포 카운터 플래싱으로 벽걸이 예쁘게 예쁘게 호밍기 원 로 투 빰 포풀 원투 딜레이비들 컷파이 래스팅피스 변절자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말투